네, 오랜만에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죠. 아무래도 이 돌비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긴장을 풀고 어쩔 때는 또 웃으면서 보는 코너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지금이 그럴 시국인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거의 날마다 비하인드 뉴스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치권 뉴스를 많이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사실은 맞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난 사랑을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하는 각종 합성사진, 영어로 밈이라고 하죠. 이런 밈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기 사진인데요. 이 순방기 사진을 보시면 나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라는 어떤 질문을 달고 그 밑에 대답으로 바로 계엄까지 해봤다. 이렇게 쓴 이런 합성사진들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김여사에 대한 감싸기가 있다라고 꼬집는 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계엄할 때 당시에 김여사가 게임이나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 계엄해라고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냐 이런 풍자하는 사진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밈이 나오는 건 사실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도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빗대서 취했나 봄이라는 사진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어떤 술평을 갖다 놓고 이렇게 풍자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과 엮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진을 갖다 놓고 나도 생각만 했다. 계엄령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그 계엄 의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에도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줬으면 어떡하냐. 과거의 그 이른바 날리면 발언을 패러디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엄중한 역사의 남을 이런 일이지만 이런 밈이 쏟아지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탄탄한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강한 젊은 층들이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금 탄핵 시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가 2030 젊은 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 현장에서도 아파트라든지 클락션, 해야 이런 최신 가요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돌 콘서트장처럼 응원복을 들고 흔드는 모습들도 넘치고요. 또 이른바 개성 넘치는 깃발들, 자신들이 손수 만들었던 그런 개성 넘치는 깃발들을 가지고 나와서 치유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게시물이 없음.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난 7월 탄핵 반대 표결에 나서면서 집단 퇴장을 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게시물이 없다고 해놨는데요. 가족 사진에 악플이 달려서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재섭 의원 사무실 앞에는 지금 각종 항의 시유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근조 화환을 계속 보내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섭 의원 도봉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이 공개를 했었죠. 김재섭 의원에게 해줬다는 이른바 충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더 논란, 더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 뽑아준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한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죠. 논란이 일자 김재섭 의원이 오늘 윤상현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 의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윤상현 의원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야당세가 강한 곳에서 이긴 원동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이기더라,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히고도 정작 더 엄중한 탄핵 표결에서는 당론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실히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소장파 청년 정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일부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